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술의 라완구수경입니다. 우리 9회 평가를 나눴던 화학원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만 문제는 무난했고요. 16번에서 조금 주춤. 16번을 만약에 스킵하고 넘어갔으면 좀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는데 이거는 수능이 아니니까 시원하지 마시고 대신에 16번 문제가 지금 분석할 때도 얘기했지만 16번 문제가 수능 완성에 유사한 문항이 있긴 해요. 조금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수능에 반영될 확률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풀기 바랍니다. 알겠죠?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버스, 연료로 쓰는 액화, 투넬가스, LNG는 메테인이다. 뭐 써있고요. 에탄으로 써있습니다. 자, 기업. 메테인 CH4인데 탄소화음을 맞나요? 당연하죠. 탄소화하고 있는 두 종류의 화학. C와 H 두 종류 이상이니까 화음을 맞습니다. 자, 기업의 연소 반응은 연소는 뭐야? 발열 반응이죠? 틀렸고요. 자, 니은. 에탄을 증발하면 이거 없어도 사실은 증발이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흡열 반응이죠? 그렇다고 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기업과 디귿이고요. 다음 문제. 2번. 자, 보어 모델. 자, X 플러스 OH 마이너스니까. 그치? 자, 그럼 얘는 뭐겠어요? 껍데기 두 개 일가양이요? 리튬이온이고요. 얘는. 이건 H니까 공유결합이고 껍데기 하나, 둘, 셋. 시해야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XY라는 건 LICL이죠. 됐나요? 자, 그럼 질문. 고체 상태 X는 연성전성. 금속의 특성이니까? 그렇다. XY는 이거 LI. 금속, 비금속. LI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용결합? 그렇다. X랑 O2는 1가, 2가니까 LI2호가 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자, 1대 2대 1로 결합한다? 그렇다. 그죠? 정답은 5번이네요. 다음 문제. 3번. 간단한 계산. 자, SIH4랑 자, HBR 반응물 두 개 만나가지고요. 생성물만 있네요. 질문. X를 꺼내라. 질량비 꺼내라. 그치? 그러면, 자, SIH4 더하기 HBR이 만나서 SIBR의 4가 되고 H2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BR4니까, 자, 브로미니 여기만 있잖아요. 4를 쓰면 되겠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놈은요. 자, 여기서 수소 원자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가 1로 놓은 거야. 그럼 얘가 1이 되겠고. 그럼 수소가 총 몇 개 있어? 8개니까 얘는 4개 나와야 되겠는데. 그쵸? 반응 전과 후에 원자 수는 보존되어야 된다. 그러면 1몰이 반응하면 몇 몰 나와요? 4몰 나와. 1몰이 얼마냐? 여기 줬잖아. 그쵸? 28에다가 4 더하면 32g이 반응하면 얼마 나온다? 8g 나온다. 4분의 1이네요. 그치? 그러면 64면 16 나와야죠. 자, 정답은 2번이네. 그쵸? 자, 다음 문제. 4번. 탐구. 자, 가설 문제가 되겠고요. 자, 가설은 올타가 되겠습니다. 올타. 자, 뭐냐? KCR과 얘는 포도당인데요. 네. 이거 이용결합물질이고 공유결합물질이죠? 땡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로 구분할 수 없지만 땡땡에서는 구분할 수 있답니다. 자, 이용결합, 공유결합. 그쵸? 근데 자, 실험과정 보니까 뭐예요? 자, 얘네들을 고체에서 비교했고 수용액에서 비교했어. 그쵸? 자, 공유결합물질은 고체에서 안 통한다. 그쵸? 얘는 물에 녹여도 안 통하죠. 따라서 얘가 요 놈이 KCL이고 요 놈이 포도당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건데 질문이 뭐냐? 자, 수용액. 여기 수용액 들어가? 당연하지. 수용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두번째 A는 KCL 맞고요. 자, B는 포도당이니까 공유결합물질이죠. 정답 5번이고요. 다음 5번. 자, 물질의 분류. 자, CO2 공유결합. 공유결합? 다 공유결합인데. 자, 분자의 분류구나. 중심원자가 양전합니다. 자, 표시해봐요. CO2. 요거는요. 음전하죠? 양전화. 요거 양전화입니다. 아니요. 얘가 암모니아가 되겠고. 됐죠? 자, 이 중에서 극성인이에요. 얘는 무극성이고요. 무극성인 CO2가 되겠고. 가에 들어가는 건 두 가지네요. 그죠? NF3 가능하고 OF2 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질문. 가는 두 가지 그렇다. 나에는 무극성인.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어. 틀리는 사람들 봐. 자, 이제는 이런 건 좀 창피한 거야. 알겠죠? 네. 몰랐을 거진 않았을 거고. 자, CO2는 분자는 무극성이지만 결합은 다 극성이죠. 따라서 틀려요. 다는 다에는 쌍자, 멘트가 영인분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극성이. 이건 무극성이라는 얘기잖아. 안 되죠.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담은 사람. 음, 잘했고. 실수해진 사람은 조금 더 첫 페이지를 차분하게 풀자. 알겠죠? 다음 6번 자, 첫 번째 페이지를 차분하게 풀자. 자, 첫 번째 페이지를 차분하게 풀자. 자, 첫 번째 페이지를 차분하게 풀자.